안녕하세요. 제임스 류입니다. 네, 오늘은 영어에 있어서 가장 기초인, 영어 발음의 가장 기초인 무성음과 유성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성음과 유성음 강의는 제가 개인지도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내용이에요. 제일 처음에 강의하는 내용이고, 제가 중3 정도의 영어 실력만 있어도 6개월 만에 원어민처럼 영어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니면 일반인들은 약 1년 잡으시면 되고, 아주 열심히 하면 6개월이면 되고, 그 다음에 왕초부들은 한 2년 하시면 원어민과 동일해집니다. 그러려면 무턱대고 달려들면 안되고, 일단 발성법 알아야 되는데 발성법 강의는 해드렸고, 그 다음에 조음점 강의를 해야 되는데 조음점 강의를 하려면 이 무성음과 유성음을 알아야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성음과 유성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 무성음과 유성음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꽤 한다는 사람들도 무시합니다. 그러면 영어를 못하게 돼 있어요. 한국식 영어 외에는 진짜 영어는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영어를 전공한 사람, 영어영문과를 나온 사람, 더 나아가서 영어 강사와 교사, 더 나아가서는 영어학, 영문학 박사까지도 이거를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은 뭐 정작 원어민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아무 쓸모없는 한국식 영어 외에는 아예 실제 영어는 못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시작하시는 초보자분들이 계시다면 기뻐하세요. 그분들보다 더 빨리 영어를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기초는 제대로 알아야 6개월 만에 영어를 하든지 1년 만에 영어를 하든지 영어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무성음과 유성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온 것은 발음기호예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위에 줄은 무성음이고 밑에 줄은 유성음이에요. 즉, 무성음과 유성음이 짝을 짓는 발음들이에요. 무성음, 한문이죠. 없을무 성대성 소리음. 네, 성대를 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유성음, 이슬유 성대성 소리음. 네, 성대를 울린다는 뜻이에요. 무성음은 뭐냐면 우리말로 속삭이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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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삭. 네, 성대를 안 울렸죠. 유성음은 뭐냐면 윽. 네, 성대를 울리는 발음이에요. 무성음을 우리말에서는 속삭이는 소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T처럼 생긴 거. T에서 나는 소리죠. 알파벳 T 에서 네 제가 어떻게 했죠 한국식으로 T 하면 안 되죠 T 가 들어가면 안 돼요 구분할 수 있겠죠 T 가 들어갔죠 T 그런데 을을 빼면 네 그래서 무성음 쪽에는 점선으로 표시했어요 으 한국말 으가 받침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T 가 아니라 T 왜 그러냐면 무성음 점선으로 표시한 무성음들은 알파벳 비밀에 다 나와 있어요 알파벳 비밀로 보면 생명체가 아닌 것들의 소리예요 즉 무생물의 소리라는 것이에요 그 무생물의 소리를 사람이 나타내기 때문에 무성음으로 소리를 내야 돼요 유성음은 대표 양모음인 으가 들어가죠 D의 발음기호처럼 D 이렇게요 그렇지만 이 무성음들은 으가 들어가서는 안 돼요 대표 양모음인 으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T 하면 안 되고 T 모든 무성음이 그렇습니다 무생물의 움직임을 사람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사람 입에서 나오는 바람소리로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아닌 소리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들어가고 바람소리만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무성음입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무성음은 유성음인 대표 양모음인 으가 절대로 받침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반대로 유성음에는 으가 들어가죠 사람의 행위입니다 사랑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행위 이렇게 중요한 뜻이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남의 나라말의 규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소리내는 사람이면 대학을 나왔든 대학원을 나왔든 무조건 막가파입니다 막가파 자기 멋대로 규칙을 무시하고 남의 나라말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무법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칙인 그 나라에서 정해진 규칙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들이 지켜온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규칙이에요 그것을 알파벳 비밀에 그대로 내포하고 있고요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는 영어뿐이 아니라 모든 유럽어에 정해진 규칙이에요 절대로 무성음에 유성음 받침인 을 넣어서는 안됩니다 안 되죠 안 되죠 이렇게 무성음은 사람의 목소리를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무성음 다음에 유성음인 모음이 왔을 때만 유성음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 다음에 O가 오면 T T T 이거를 빨리 해서 T 가 됐던 거죠 다음에 F와 V를 발음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입 모양을 영상으로 보여 드릴게요 자 보여드립니다 자 제 입 모양을 잘 보셔야 됩니다 쉬워요 윗입술 아랫입술 P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붙여서 내는 무성음이에요 무성음이에요 그래서 바람소리만 F F F 가 아니죠 F F 그 다음에 B는 똑같은데 윗입술과 아랫입술 양순음이죠 의 성대를 울립니다 B B B B B B B 자 F를 발음하는 유령이에요 아저씨들 중에 저는 안 돼요 하면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대라고 하면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붙인 상태에서 음 저는 안 돼요 이래요 그게 아니라 웃어보세요 웃은 상태에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뗍니다 하 이 상태에서 아랫입술과 아랫입술을 동시에 당길 거예요 하 당겨서 입술을 아랫입술을 윗입술 끝부분에 대대 이 안쪽 입술을 보세요 이 안쪽 끝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물면 안 됩니다 물면 그건 상대방을 욕하는 거예요 협박하든가 뭐 유학생들은 아랫입술을 물어라 이렇게 지순음이죠 윗니아 아랫입술 이렇게 가르쳐주는 유학생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그거 욕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아기들도 화나면 어떡해요 이러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서양도 이건 욕이에요 욕 화났을 때 하는 거 그래서 아랫입술 물면 안 되고 그거 안 되고 누구나 다 해요 스마일 이 아랫입술을 아랫입술을 동시에 안쪽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됐다가 이 바람소리로 들어마셨다가 바람소리로 이 아랫입술은 일부러 이렇게 이렇게 뛰는 게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안 하던 바람이라 누구나 다 달랄랄랄 떨기도 하고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자꾸 하게 되면 나중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 다음에 F의 유성음인 V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똑같죠 똑같이 이 상태에서 안으로 당깁니다 그래서 이 안쪽 부분 이 안쪽 여기가 입술 여벌 윗니 끝에 댑니다 그 다음에 성대를 울리죠 V V 아시아 사람들은 윗니가 보인다고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 분들은 그거 하나도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 F나 V 이 발음 속에 뜻이 들어가 있어요 알파벳 비밀 아시죠 이 뜻을 이 뇌가 인지하면서 말해요 그래서 듣는 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것은 이성과 본능 편에서 설명드리면 그때 이해해 가시게 될 겁니다 자 P와 F의 발음을 배웠으니까 둘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영상 제목이 뭐예요 네 발음의 기초 중에서도 절대적인 기초 무성음과 유성음이에요 그 중에서도 한국인들이 제일 무시하는 P와 F의 발음입니다 한국인들은 이걸 두 개를 같이 동일시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제대로 되겠지 합니다 팩트라는 단어도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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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죠 그러나 그거 안 고쳐집니다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지고 오히려 더 굳어집니다 그 습관이 처음부터 똑바로 배워야 되고 이미 그렇게 영어를 배운 분들은 지금이라도 똑바로 고쳐야 됩니다 기초 중에 생기초인 절대기초를 무시해버리면 영어를 죽을 때까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 주변에 영어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들 영어 나 말하는데 불편하지 않아요 하는데 전부 다 원어민들이 일부러 또박또박 말해주거나 천천히 말해주지 않으면 원어민말을 하나도 못 알아듣고 기초적인 바디랭귀지만 합니다 그게 무슨 영어입니까 진짜 영어는 영화를 자막 없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뜻을 알고 말해야 되고 뜻을 알고 들어야겠죠 발음만 똑같아지면 뭐합니까 발음도 똑같아지지도 않지만 자기 혼자 발음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살펴볼게요 알파벳 P를 보세요 생긴 게 이렇게 막혀 있죠 딱 세는 곳이 없이 이렇게 딱 막혀 있습니다 반대로 F를 볼게요 네 다 열려 있어요 세로에 가로액이 쭉 있어갖고 막힌 곳이 하나도 없죠 네 그래서 발음도 역시 P는 윗입술과 아랫입술로 막았다가 열면서 이렇게 발음합니다 F는 반대로 처음부터 세야 돼요 윗입술과 이빨 사이에 틈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셉니다 그거를 아랫입술 안쪽에 댔다가 떼면서 F F 네 처음부터 세요 그러나 P는 막혔다 열립니다 F F F는 F 이 둘 차이가 뭐냐 P의 알파벳 비밀은 뭡니까 표시죠 네 이거는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움직임이 표시가 왔다 갔다 하면 그건 표시가 아니죠 그러나 F는 뭡니까 분리입니다 네 소리를 소리부터 뭔가 분리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내면서 원어민들은 뇌에서 P는 어떤 표시구나 라는 걸 저절로 느낍니다 F는 뭐가 분리되는구나 하고 저절로 느낍니다 아 그 사람들 알파벳 비밀 아직 몰라요 모르지만 모국어기 때문에 저절로 압니다 저절로 그러니까 아 이게 표시구나 이건 모르지만 무의식 중에 그 뜻을 알아챕니다 뇌에서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안 하면 이 말할 때 뜻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 다음에 들을 때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알파벳 비밀로 그 뜻을 알게 되면 들을 때부터 또는 말할 때부터 그 뜻을 알게 됩니다 누가요? 자신의 본능이 알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성과 본능 강의에서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역시 B와 V를 볼 건데요 B는 보면 P처럼 막혀 있죠 그래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으로 입술로 막았다가 열면서 성대를 울리면서 라고 발언합니다 이거는 알파벳 비밀이 뭐예요? 기반이에요 네 이거 역시 안 움직입니다 그러나 V는 뭡니까? 자 생김새를 보십시오 위가 활짝 열려 있죠 이거는 무엇을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파벳 비밀이 퍼져나가는 것 네 뇌에서 본능이 그 뜻을 알면서 말합니다 그래서 V와 V를 구분하면서 V는 처음부터 뭔가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소리가 퍼져나가죠 네 그래서 V 뭔가 퍼져나가는 건 전부 다 알파벳 V를 쓰고 뭔가 기반인 것은 기반으로 묶이는 거죠 기반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알파벳 B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살펴보면 자 그럼 실제 살펴보면 F로 시작하는데 FACT죠 이거를 우리가 팩트 팩트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FACT는 F로 시작하는 FACT는 F 분리 A 어떤 하나의 존재 F A면 분리된 존재 떨어진 존재죠 분리된 존재로 C 감싸는 것 T 지점 감싸서 놓은 것이에요 이미 떨어져 나간 거죠 일어난 사건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현재에서 떨어져 나간 것 FACT 사실 그러나 P로 발음을 해버리면 FACT FACT는 뭐냐 P 표시 A 어떤 하나의 존재 네 이거는 약속이에요 어떤 표시죠 움직이지 않는 표시 네 표시인 존재를 감싸 놓은 건 약속이죠 약속 협정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FROM 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이거를 FROM 이라고 구분 안 하고 발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FROM 은 떨어져서 들어 올려져 연결해 만들어진 거예요 연결은 지금 여기와 연결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와있다라는 뜻이죠 떨어져서 F 떨어져서 들어 올려져서 연결해 만든 것 들어 올려진 거는 이동이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왔다인데 이거를 F하고 P를 구분 안 하고 FROM 이라고 발음하면 뇌에서 이거는 표시구나 합니다 FROM 은 뭐냐면 반믿나 아드의 약자예요 반믿나 아드 P 표시 들어 올려진 표시예요 네 들어 올리는 거는 번쩍 안 들고 살짝 들어도 R입니다 바탕에서 표시나도록 연결해 만든 진입로예요 표시나도록 들어 올려 연결해 만든 것 네 나갈 수 있는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죠 네 그래서 FROM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뜻을 나중에 영어를 잘하게 되면 알고 말합니다 본능적으로 알게 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알파벳 비밀로 연습을 하고 나중에는 본능적으로 듣자마자 알게 됩니다 FROM 하면 어디서 떨어져 나와서 만든 거고 FROM 하면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 길입니다 길 알파벳 B와 V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구분 안 하고 그냥 VERY, VERY GOOD 할 때 그 VERY를 베리, 베리, 베리 해버리면 딸기라는 뜻이에요 매우가 아니라 딸기죠 VERY는 뭔가 이렇게 쫙 퍼져나가기 때문에 매우라는 뜻을 갖죠 VERY, 매우라는 뜻은 계속 퍼져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베리는 뭘까요? 딸기 종류의 열매를 말하죠 베리는 딸기는 열매로 움직이질 않아요 열매를 만들어서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열매로 만들어서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B로 시작합니다 움직이지 않고 들려져 있는 거고 VERY는 퍼져나가도록 들려져 있는 것을 VERY라고 합니다 그래서 MEU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전치사 OF도 이걸 OF라고 안 하고 그냥 편한 대로 B로 V를 B로 OF 하면은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치사 OF는 연결된 상태에서의 분리기 때문에 무엇의 구체적인 일부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섬세하게 더 파고 들어갔네요 그래서 F지만 V하고 발음합니다 OF 네, 그렇지만 OF라고 B로 발음해버리면 이거는 연결된 상태에서의 기반이에요 기반은 안 움직이죠 기반에 연결됐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래서 OF라고 발음하면 무엇을 안 움직이게 붙드는구나라고 본능이 느끼게 됩니다 초보일 때는 모르지만 원어민들은 말을 빨리 하잖아요 그 빨리 하는 말을 바로바로 알아듣는 것은 본능인데 본능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배울 때부터 B와 V를 구분해서 말하려고 해야 됩니다 이미 잘못 배운 중급자분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고쳐야 돼요 이거 못 고치면 원어민처럼 말하는 건 꿈도 못 꿔요 하지만 고치게 되면 제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오는 몇 개월 또는 1,2년만에 원어민과 동일해집니다 다음 발음은 K죠 K에서 나는 소리 무성음이죠 크 크 아니에요 크 다음은 G에서 나오는 소리 유성음이죠 으가 으가 다음은 S에서 나오는 소리죠 무성음입니다 스 쓰 아니죠 스 그 다음에 유성음이죠 그 다음은 S자 길게 쓴 것처럼 생긴 것 무성음이죠 쉬 쉬 아닙니다 쉬 아닙니다 쉬 무성음은 을 넣으면 안됩니다 다음은 쥬 쥬 쥬 의 유성음이죠 쥬 쥬 다음은 TS라고 쓴 것처럼 생긴 것 네 쥬 이거 역시 무성음입니다 네 츠 하면 안됩니다 츠 안돼요 츠 츠 을 뺐어요 다음은 츠 예 유성음이죠 쥬 쥬 네 그 다음에 T하고 쉬하고 붙은 거 쥬 쥬 무성음입니다 이거 역시 쥐 쥐 하면 안됩니다 쥬 쥬 다음은 D하고 U하고 두 개를 겹쳐 쓴 거죠 쥐 쥐 예 유성음이죠 쥐 쥐 다음은 윗니 끝과 혀 끝에서 내는 소리 이거 혀를 잡아 빼는 거 아닙니다 됐다 떼기만 하세요 바람 힘으로 떼냅니다 DH에서 나는 소리죠 알파벳 알파벳 TH에서 한국인 선생들이 가장 잘 모르는 발음이에요 선생들이 잘못 알아서 학생들도 모두 잘못 알고 있는 발음입니다 혀 끝을 윗니 끝을 윗니 끝에 댔다가 떼내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T처럼 발음합니다 이거를 뜨 쓰 이거 안됩니다 이거 무성음이에요 무성음 T와 같은데 윗니에 윗니에 혀끝을 냈다가 떼면서 내는 T 발음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에서 나는 발음은 T 이 번데기 같이 생긴 발음은 윗니 끝에 댔다 떼면서 T T T 안 된다고 그랬어요 T 도 안 됩니다 T 도 안 됩니다 T 도 안 되고 T 도 안 돼요 T T 네 이 T 예 유성음이죠 똑같이 윗니 끝에 혀끝을 냈다가 떼면서 T T T T T 정리를 하면 무성음은 U가 우리말 U가 안 들어가더라 왼쪽부터 차례대로 발음해 볼게요 T F F 크 스 슈 슈 슈 슈 슈 네 유성음은 U가 들어가죠 T V V V V Z Z Z Z Z Z Z Z 이번에 무성음과 유성음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구분을 해야 조음점 강의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냐면 수학 있죠 산수 말고 수학 수학을 하고 싶은 사람이 1 2 3 4 아라비아 숫자를 못 읽으며 수학을 배우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거예요 네 딱 맞는 비유예요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분 못하면 아예 영어를 못하게 돼 있어요 원어민 영어 말하는 거예요 그 영어를 배우고 싶은 분은 무성음과 유성음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영어는 chest voice예요 chest voice는 뭐냐면 숨이 묻어나요 숨이 아시아 언어는 숨이 안 묻어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분을 못하게 되면 원어민 말 중에 무성음으로 나눈 숨소리를 전부 다 의미 없는 스쳐 지나가는 잡소리로 인지해서 아는 말도 못 알아 듣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무성음과 유성음을 구분해야 되고 그리고 알파벳 비밀이라는 것은 적어도 알파벳 비밀로 7,800 단어를 분석하면서 연습을 해야 처음 보는 단어들도 어느 정도 뜻을 알게 되는 거지 알파벳 26자 비밀만 달랑 배워놓고 처음 보는 단어를 보고 이거 잘 못 느끼겠잖아 이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적어도 알파벳 비밀로 7,800 단어를 심도 있게 분석해 보고 나야 그 느낌을 알게 되는 거고 그 알파벳 비밀 장난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발음이나 어법, 문법이 다 그 알파벳 비밀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파벳 비밀 책을 사셔서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그 사용법은 알파벳 비밀로 보는 전치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네 전치사 꼭 필요한 단어들인데 철자수가 짧기 때문에 알파벳 비밀 배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 지긋지긋하게 느끼는 단어 암기 있죠 한국인들은 단어를 많이 알면 영어를 하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단어를 무한대로 암기할 수 있게 해주는 단어 암기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 오만 여자입니다 수능 어휘라고 해봤자 4천 어휘밖에 안 돼요 기존 방식으로 단어를 암기하면 4천 어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지만 알파벳 비밀로 암기를 하면 4천 어휘 정도는 1도 아닙니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을 보면 오만 몇 자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모조리 다 암기할 수 있는 암기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4천은 알파벳 순서대로 끝에 자만 살살살살 바꾸면서 어휘가 늘어나거든요 그게 어미들인데 그 어미들이 하나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어미들이 각각 하나의 의미밖에 없고 계속 단어들마다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리고 자세한 것은 이 발음에 대한 자세한 것은 조음정 강의 때 조음정 강의 때 다시 발음을 자세히 배우니까 여기서는 유성음과 무성음을 구분할 능력만 생겨도 내가 알고 유성음 무성음 구분할 수만 있어도 매우 큰 성과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도록 하셨습니다 수고도록 하셨습니다